오랜만에요. 이번에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. 오늘 오전에 매체 이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여성신문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. 안희정 전 지사와 관련해서 먼저 과거 벌써 이게 이렇게 됐군요. 5년 전쯤 되겠습니다. 2018년도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죠.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. 미안합니다.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.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.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. 사과드립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랜만에 뉴스에 등장을 했습니다. 다들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고 2019년 9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이 됐고 감옥에 있다가 지난해 8월에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. 왜 수행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있다가 만기 출소를 지난해 8월에 한 것이죠.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다 알고 있는 뉴스고 오늘 여성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. 보시지요. 뭔가 안희정 전 지사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복귀에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온 겁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팬클럽 회원들과 최근에 1박 2일 양평에 있는 펜션에서 모임을 가졌다. 뭐 그런 일정 속에서 있었던 사진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. 또 있습니다. 보시지요. 글자 쓴 거 보시지요. 자 이런 거 이런 것도 올라왔어요. 잘 지내셨나요. 저는 잘 있습니다. 아마도 이것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쓴 글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. 어떻습니까. 정미경 의원님 총선을 앞두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. 이런 기사가 오늘 오전에 나왔어요. 저는 불편한 심정이. 아 불편하세요. 네 불편해요.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피해자 여성이 지금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. 그분은 어떤 심정으로 저걸 바라보고 있을까요.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이면서 사실 자치단체장이었습니다. 그 사람 아래서 그 성범죄의 피해자. 그게 다 법원에서 확정이 됐고요. 징역 3년 6월에 실형을 살았어요. 그랬죠. 그런데 다시 이렇게 금방 또 뭐 몸을 풀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한다. 글쎄 그게 가능할까요.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얘기가 안 나올까요.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 계속 아마 피해를 마음을 계속 다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저런 행보를 보이는 건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건 좀 불편합니다. 그런데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3년 6개월의 형을 만기출소를 했습니다. 지난해 8월에 만기출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. 그때 만기출소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오랜만에들 이 영상들을 접하시겠네요. 잠깐 보시죠. 전혀 안 보인다. 자, 안희정 전 충남지사 만기출소하는 장면의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. 정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희정 전 지사는 본인의 수행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인됐습니다. 정미경 의원님께서는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이 돼서 수감 생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?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. 언론을 통해서 그 피해자는 다 알려졌지만 저는 굳이 오늘 이 방송에서 그 피해자분의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당장 나왔어요. 안희정 전 지사, 최근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한다.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2차 가해를 증폭시키고 있다. 전 비서관님 한 말씀 하실까요? 정치를 위해서 몸을 푸시는 게 아니라 양심의 최저, 저 빗장까지도 풀어버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희정 지사가 정말 자숙을 하고 또 자숙을 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건 비단 안희정 전 지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게 법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수 코스프레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정치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면면이 여기까지 왔나 하는데 이건 정치를 떠나서 상식과 도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재현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하셔야 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. 저도 안희정 지사가 사실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 잡룡이었는데 잡룡 가운데 한 명이었죠. 미투 사건으로 2018년 한 6월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때 추미애 당대표가 그때는 바로 제명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개인적인 어떤 공개 모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왜 갑자기 총선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에 또 들어왔는지 저도 오늘 처음 이런 뉴스를 접해서 저도 당황한데 민주당이나 다른 어떤 지지 세력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총선에 좀 한번 같이 뛰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저분은 어떻게 보면 3년 6개월에 제값을 받은 겁니다. 제값을 받았다고 바로 총선에 나온다.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보는 것이고요. 다만 이것을 또 민주당으로 또 엮어가지고 이걸 총선에 또 공격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계속 주장했던 게 우리 강서 부청장 선거 때 김태우 이분의 범죄 행위가 확정이 난 대법원 판결인데 대통령이 사면해 주셔서 참패의 원인이 제공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값을 치렀다 하더라도 어떤 도의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또 바로 선거를 나와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잘못과 그에 또 책임을 졌다고 하지만 이게 총선가 해서 그러면 이제 제값을 치렀으니까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총선 같이 해봅시다 하는 그렇게 부탁하거나 호소하는 건 없다. 이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참고로 안희정 전 지사가 직접적으로 선거에는 출마를 못합니다. 왜냐?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안희정 본인이 내년 총선이나 이런 데 출마를 못합니다. 그런데 정치 행보라는 것은 꼭 출마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. 안희정 전 지사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도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 여러분 이 밤이 지나고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환호와 기쁨과 설레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. 오늘 이 밤을 즐기도록 합시다. 이 과함은 일대의 호프집에 맥주가 완전히 오늘 새벽까지 동일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? 안 되면 문재인 대통령님 앞으로 외상을 뵙도록 합니다. 안희정 전 지사 과거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때 어떻습니까? 정미경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용혜인 의원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안희정 전 지사는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 몸을 풀고 있다. 오늘 이런 기사에 여성신문의 기사도 있었고요.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, 지금 검찰 리스크, 그다음에 재판 리스크가 줄줄이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리스크예요? 왜 그러냐면 지금 결국은 선거 제도거든요. 그러니까 비례 신당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거 갖고 저는 줄다리기 하면서 서로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? 지금 조국 전 장관, 송영길 전 대표, 그다음 최강욱 줄줄이 지금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총선에 나가든 총선에 나가지 않든 결국은 비례 신당에 다 목숨을 걸고 있는 듯이 보여져요. 그럼 보세요. 지금 연동령 비례대표제를 그냥 가야 사실은 이분들이 원하는 그 비례 신당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,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면 사실 연동령 비례대표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병리평으로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됩니다. 과거처럼. 과거처럼. 그런데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병리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국민의힘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. 연동령 비례대표제. 위성정당 줄줄이 만들 거니까 안 된다라고. 그러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그다음에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결정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병리평으로 돌아갔어요. 원상복구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.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앞에 또 숙제가 있는 거죠. 바로 이 리스크. 송영길, 조국 이런 분들 가만히 있을까요? 분명히 무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나가겠죠.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 후보 낼까요? 안 낼까요?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게 전체가 이재명의 리스크가 될 거고 그게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거다.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한 뉴스가 오랜만에 전해져서 말씀을 드렸고요.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관련한 뉴스가 많아요.